음료기 잘 어울려요. 진짜 잘 어울려요. 하트하트 귀여운데? 하트하트 귀여워라 너무 귀여운데? 네? 형은 평범한 안경 안 써줘요 네? 나 진짜 귀여운데, 이거 할까? 하트 나 진짜 귀여운데, 이거 할까? 하트 하트, 형이 진짜 별로예요? 나랑 괜찮은 거 같은데? 별론데 어울리는데, 은근? 아니, 형 얘기해서 형이 별로예요 아까 썼던 게 더 예쁜 거 같아 너는 패션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깨우시지 못했구나 형님아, 이거 어울리지 않냐? 나 이거 진짜로 살까? 진지하게 진심이에요? 응 귀엽죠? 아니? 아니? 안 어울리는데? 별로예요? 안 어울려요? 별로야 알겠어요 귀여워,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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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범규 형 응 형이 스노우볼 같은 거 사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? 맞아 여기 스노우볼 있어요 네 뉴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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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아 뭐가 제일 예뻐?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어떤 것들 중에서요 이게 제일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그치, 이게 제일 낫죠 네 I'm sorry, how much is it? This is $13.07 of tax? 아주 능숙하게 계산을 하는 범규 형의 모습입니다 14$ Thank you It's okay Thank you It's okay It's okay Thank you It's okay Yeah It's okay 맞아요, 여기는 팀 문화이기 때문에 스노우볼 썼어 오, 스노우볼 어때? 내 감성이야 어우, 귀엽는데요 자기 전에 한번 흔들고 자는 거지 이렇게 딱 해놓고 그래, 수고했어, 봄이야, 오늘도 감사합니다 We are K-POP, MNET